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9 국정감사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집에 집사를 고용하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를 고용할 정도 되면 큰 집일 테니 집사는 집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겠지요. 물론 고양이용 방송의 인트로는 아닐 것 같고요. TV가 잘 안 나와서 집사에게 물어보면 집사는 TV의 화면을 흘끔 본 뒤에 접시에 눈이 쌓인 모양이다. 우리집이 계약한 업체가 오늘 회선 정비 공사를 한다고 했다. 요즘 들어 EMP 폭풍이 간간히 있다. 오늘 밤엔 지상파 다이렉트 연결로 보자 등의 분석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 하나, 집사 하나면 커뮤니케이션이 간단하겠지만 집주인 5천만, 집사 100만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주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의 규모가 큰 것은 나쁘지 않겠지요. 집에는 법무장관도 있지만 다른 것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일들을 다루는 XSFM의 19국정감사기록실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입니다. 덕질인 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 한 명, 집사 한 명이면 배트맨이네요. 네. 덕질 간사 아닐까요? 아무튼. 덕질 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 보좌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유현장입니다. 꼭 시작하죠, 광고를 듣고. 내가 누구냐고 안 물어봐줬으면 서운할 뻔했어. 2020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안내. 2010학년도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했으면 올해 서른이요? 2020학년도. 올해 설훈의원이요? 올해 서른이요. 서른의원은 올해도 서른이네요? 그러니까요. 서른 즈음에. 2020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안내. 다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안내. 콕 집어 콕 김치에서도 도와주고 있는. 액세스 FM 19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식품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신체에 노출을 가려주고 있고 또 밀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LED의 기능과 각자를 세워주고 있는 리듬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이 잘 압박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2019년 특성화고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은상. LED와 리듬 기능으로 구조 활동을 돕는 새로운 심장 충격기. 선일 e-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지금의 삶을 배웁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광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교육청 김모 주무관께서. 네 우리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이죠. 익명의 네티즌의 에피소드에 교육청이 함께해서 영광이었다는 코멘트를 전해왔습니다. 아 바군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만.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갈 리가 없죠. 공무원은 어공이든 늘공이든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가 아니라 이게 메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자 지난주의 실수를 정정합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아 네 위원장하고 저하고 잘.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스케줄 잘못 이야기했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원서 접수는 마이스터고입니다. 아 마이스터고 입시가 코앞이군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8일. 특성화고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특별전형이 11월 25일과 26일입니다. 마이스터고 입학원서 접수기간은 다음주네요. 네. 바로. 일반전형의 원서 접수는 12월 2일과 3일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입니다. 네. 마이스터고의 접수기간이 바로 다음주 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학생 여러분 서둘러주세요. 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결정 못했다가. 인생이 이게 뭐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마약태치운동본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적십자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 aka 사랑의 열매, 그리고 지금까지 읽어드린 모든 기관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할감사 대상입니다. 구성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작년에 비해 바뀌었습니다. 한국당의 사회권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이 충남 아산갑 이명수에서 부산 금정 김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좀 비하 같긴 하지만 레줌에 한 줄 더 넣으려고 이런 거라고 보입니다. 올 7월, 8월쯤에 한국당이 자신들 몫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위원장 자리에 국회의원을 바꿨거든요. 마지막 1년 사이에 위원장을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처럼 위원장 해봤습니다! 이거 할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을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뭐랄까 지역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안성맞춤 포스터나 좀 들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위원장 힘듭니다. 네. 위원장 힘듭니다. 자기 성질도 많이 죽여야 되고요. 네. 위원회 구성을 좀 알려주세요. 여당은 서울, 성북, 을, 기동민 간사 등 10명. 한국당은 경기, 안산, 단원갑, 김명현 간사 등 8명. 바른미래당 비례의 최도자 간사 등 2명. 비교섭은 평화당, 정의당 각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원회의 이슈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질 간사입니다. 진선미 전 장관이 위원회로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이슈 하나. 엘러간 사태와 사라진 의료기록. 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최도자. 엘러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엘러간. 몬스터 이름 같은데. 성형수술에 쓰이는 인공유방 보형물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엘러간 사태라고 흔히 하더군요. 네. 왜냐하면 금년 여름에 미국 FDA에서 뭘 찾았거든요. 엘러간의 제품 중 하나가 희귀림프종,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암은 다 무섭습니다만, 림프종은 보통 한 군데에 모여있는 세포덩어리를 제거하는 케모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더 가혹하죠. 전이가 빠르고요. 그리고 엘러간은 전량 회수에 나섰는데요. 한국 엘러간이라는 법인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최도자 의원실이 이 문제를 좀 많이 붙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러간의 보형물 이식을 수술한 병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형외과, 정형외과들. 이 병원 몇이 현재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진료기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요방 보형물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피해자분들이 계신 거죠. 이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입대 전에요. 예뻐지려고 점을 빼러 다녔어요. 피부과였어요. 동작구 쪽 사당뇨. 있는 피부과였는데 너무 아파서 이틀 뒤에 오고 사흘 뒤에 오랬는데 자주 못 갔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치료를 받는 거였는데 5번을 하다가 군에 입대했어요. 점이 컸나 보네요. 되게 컸어요. 욕인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2년 뒤에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사당 쪽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3년 만에. 피부과를 갔어요. 그 병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점 빼죠. 다시 해줬어요. 하지만 서면이나 압구정이나 사시거나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성형외과가, 피부과가 얼마나 자주 들어왔다 빠지는지를 아실 겁니다. 보통의 다른 지역의 지역분들을 위해서 의술을 하행하는 공공기관과도 같은 사입 병원들, 작은 병원들은 평생 유지되죠. 한국에서는. 하지만 성형외과는 뭐랄까요? 용산 전자상가의 컴퓨터 가게들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오히려 용산 전자상가의 컴퓨터 가게들이 훨씬 오래 있죠, 성형외과에서. 그리고 은퇴해야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너무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떡고물을 떼어먹는 데도 많고 기업화가 크게 진행됐기 때문에 보통의 병원들처럼 내가 10년 뒤에 가서 여기서 자료를 가져와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죠 제가 중부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중부경찰서가 관할이 통합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내 정가기록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거긴 관이니까 내가 중국인이에요 내가 20살 때 엄마 아빠가 이번에 선물로 뭐해줄래? 뭐해줄까? 그래서 성형할래요 한국가서? 성형해요 그 다음에 서른 이렇게 됐어요 내가 좀 운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개명을 하래 개명을 했어요 내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명을 한 다음에 되게 오래 뒤에 그 새로 바뀐 여권을 들고 그 병원에 갔어요 딴 병원에 자료가 있대요 갔어요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거부해요 그 이름이 아니라고 그런 거 어떻게 받아내요? 받아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의료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휴업 및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데이터는 의료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소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관이 되어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데이터가 목록이 잘 됐고 그걸 복원할 계획도 잘 짜여져 있다면 보건소 대신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리가 폐업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누구한테 찾아가세요가 나오니까요 그리하여 진선미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식약처 자료회는요 폐업한 의료기관이 총 412개가 있고 그들의 기록을 이관받아야 할 62개 관할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록을 제대로 이관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곳은 보건소가 53곳 이들이 갖고 있는 분량은 366개 폐업기관이었어요 그래도 높은 이첩률이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46개 기관의 기록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졌거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꽤 많이 확보한 거 아니냐 전국 보건소로 실태조사의 범위를 넓혀봅니다 대상은 2015년 이후 폐업한 의료기관과 그 관할 보건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은 총 9,830개소였습니다 이 중에서 개설자가 기록을 보관하는 예외의 경우가 94% 보건소에 이관된 경우는 6% 예외가 94% 즉 엘러간 제품을 시술한 병원들의 경우가 추적이 안 되는 그 병원들의 경우가 예외 혹은 이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나마 설립자가 갖고 있으면 그나마 나는데 이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기록을 넘겨 받았어도 보건소가 그걸 열어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왜냐하면 법적으로 한동안 공문서 아래 한글 많이 썼으니까 아래 한글로 저장하세요 아니면 워드 프로세스 2000 이후의 버전으로 저장하세요 그두저도 아니면 내가 법 만드는 사람이다 그럼 PDF 표준이라도 국가 규격으로 생각해봅시다 해서 PDF 저장을 동시에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지만 그런 거 없죠 그 규격을 생각 안 하다가 외국에 문서 파일 보냈는데 한글 파일을 보냈기도 하죠 hwp를 번역 잘했는데 왜 화내시지 맥 쓰는 사람들 이상한 거 보내고 레딧에 가끔 그런 거 나와요 .hwp 파일은 대체 무슨 파일인가요 그렇죠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차트 소프트웨어가 400여종이 넘습니다 그럼요 의료기관마다 파일 포맷이 제각각입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그 포맷별로 맞는 소프트웨어를 죄다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중앙집권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죠 박릉우 장관은 이상의 지적을 들은 후에 심평원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렇죠 보험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받은 의료행위는 심평원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만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기록이 가장 없는 분야의 사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심평원에는 다 들어가죠 보험비급여가 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결한다 치고 엘르간 사태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적과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몸에 넣은 물건이고 그리고 비용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자동차를 리콜하는 수준의 경제규모예요 본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당연합니다 빛에 비춰보면 시술사가 보형물 회사가 보이나요 그렇죠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오랫동안 추적해야 돼요 그런데 시술 기록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모두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식약처의 조사에서 나온 엘르간 제품 피해시술자는 6만에서 7만여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재 기록으로 확인이 된 환자는 4만 5천여 명 뿐입니다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자신의 건강 상태보다 림프종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국민의 이 정도 숫자인 거예요 지금 최도자 의원은 한국 엘르간의 김지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대국민 사주를 하게 하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직접적인 보상책을 같이 강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김지현 대표는 확진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경우에는 수술비용 외에 위자료도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은 잘 보면 수술보상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 철회해라 라고 요구했어요 김지현 대표는 받아들였습니다 지사장이 지금 여기 정도까지는 권한을 얻고 국감장에 나온 모양이에요 지금 엘르간 본사는 뒤집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누락된 피해자들을 찾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인정보의 차원 의료정보라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전담 콜센터부터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식약처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말하긴 합니다 답이 좀 없긴 하죠 그렇죠 그게 오래전부터 질문 가능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신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소재의 경우에는 임상실험이 쌓여야 이게 암의 발병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인간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겠죠 리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추적 네 가슴만 있을까요? 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임플란트의 경우에 철골구정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일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보험사 기록을 그때 가서 찾는다 그랬을 때는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높죠 의료기록에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죠 한국은 신평원이라는 플랫폼을 써보는 게 맞는 답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와 다른 나라는 진짜 헬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국민건강보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중국 사례를 왜 말하냐면 중국은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은 더더욱이 한국 고객보다 일본, 중국 및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객이 더 많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시술받은 분들 한국에서 시술받은 분들은 무슨 토종 실리콘 이런 걸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국적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기록을 가지고 만약에 한국이 이걸 10년 전부터 기록을 다 트랙백 해놨으면 이 사태에 들어와서 온 아시아가 덕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나왔던 뉴스 사실 엘러간 사태의 문제점은 매우 큰데 매우 큰데 뭐 이렇게 보도가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말이에요 한국당 김승희 네 이건 저도 몇 주 전부터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일입니다 보복이 국감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미 알고 있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 사태입니다 월드빌리지 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말기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이 사실을 제약회사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펜벤다졸은 너무 싼 약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돼서 전세계의 제약회사와 국가가 이 사실을 모두 숨기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다 숨기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너무 높은 확률로 허현회씨가 하는 말 그렇죠 아니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쳐다보게 되긴 하는데 보통은 속기 쉬워서 쳐다보잖아요 몇 주 전에 보았을 때는 이런 거는 늘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고 허현회씨 사건 때 말기암 치유라고 포털에 검색해보고 자연치유 관련 카페가 수십 개 있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었죠 종양 장르에서 한 동물용 의약품 관계자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사람이 복용하면 얼마나 복용해야 하냐고 묻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복용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 이따 다시 전화가 오더니 우리 개가 70kg인데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내 배우자를 그렇게 싫어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고서 관련 자료와 뉴스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걸로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의 오피니언보다 더 무서운 건 검색 결과였어요 블로그와 유튜브에는 찬양 포스팅들이 있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쇼핑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가 더 잘 나옵니다 우리 동네에 개가 그렇게 생각 안듭니다 저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현재 200만이 넘어갔고요 영상의 댓글을 보면 사태가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거짓말이길 바랬던 댓글이 있었는데요 유방암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펜벤다조를 먹겠다고 적어놓은 거였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방암은 전이만 되지 않았다면 생존률이 90%가 넘습니다 빨리 수술하면 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겠고 그래서 당연히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고 허현애 씨의 경우에도 말기암 환자들이 허현애 씨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이 허현애 씨의 진료를 받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퍼진 잘못된 정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밖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사망할지 안할지는 의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미 펜벤다조를 검색하면 결과가 또한 공포스럽습니다 본인이 말기암 환자라고 밝히신 분이 펜벤다조를 먹으면서 자가치유기를 올리고 있기까지 하고요 펜벤다졸이 들어간 강아지 구충대가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펜벤다졸과 함께 복용하라는 CDB 오일은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구를 원하는 환자들의 항의 전화가 관세청에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폐암 말기인 개그맨 김철민 씨가 이 강아지 구충제 복용을 시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9월 23일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절대로 복용하지 말라고 발표했으나 추종자들은 이 역시 제약회사의 음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 언론들은 펜벤다졸이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료도 있으나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은 이미 수백 개가 넘으며 당연히 같은 원리의 항암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댓글 역시 욕만 달려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 이를 지적했는데요 이를 지적한 기사에도 역시 비난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 당 딱지 떼고 볼 일이죠 실제로 유튜브에서 여러 의료인들이 펜벤다졸 사태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데 매우 조심스러워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비대칭한 정보의 세계에서 비대칭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다 하면 그는 그냥 아무 말로에 지나지 않아요 되게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왜? 사람들은 이해 못할 텐데 막 떠드니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메시지를 내보내든 수용한 메시지가 메시지니까 이러면 의사들도 의학 연구하는 사람들도 말 못하죠 듣는 사람의 귀가 저렇게나 막혀 있거나 저렇게나 감정이 높아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저는 아까 했던 제 말을 취소해야 되겠네요 조티 펜스 씨는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오지게 다리? 아니요. 처음 썼던 글과는 이제 서 있는 포지션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신났어요? 인터뷰 영상들에 지금 인터뷰를 찍히고 있으면 예상 가능하죠 인터뷰 영상들에 자막들을 번역하면서 보고 있는데 본인이 미디어에 나서면 안 된다는 자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펜벤다들이 진짜 항암에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기가 막히는 효과가 있다면 저부터도 가장 기뻐할 당사자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런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김승희 의원은 시각처장에게 시각처에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펜벤다줄은 농림부 수관입니다 동물 구충제니까요 시각처에서도 농림부와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더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전직 시각처장이었으니까요 꽤 어렵네요 이게 농림부가 사용을 허가한 특정 목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정확히 저는 그런 상황 같은데 농촌의 어르신들이 같이 요리할 때 농약 잘못 넣은 거 같이 드셨다가 큰일 나는 상황 농약을 유통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농약을 사용하는 자격증을 발부하겠다 그럼 그 자격증 다 그 어르신들 거예요 그것도 있네요 이 날은 여기에는 없지만 관세청도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관세청한테는 쉬워요 관세청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금지니까 어차피 그리고 관세청은 그런 대처가 뛰어나거든요 그때그때 이러이러한 품목은 안 되니까 묻지 마세요 잘 써붙입니다 그것만 하고 꽁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저는 이 뉴스가 제일 식겁하네요 오늘 뉴스 중에 제일 식겁하네요 아까도 식겁했고 그다음 것도 무서운데 김승희 의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의학 전문 언론이었어요 그 기사의 댓글 중에 저는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국민 건강은 생각도 안 하는 자유한국당 다음 총선에서 보자 이 사람 전직 식약처장이라니까 김승희 의원 속상합니다 네 속상합니다 네 인보사 이슈 3 인보사 케이주 후속편도 나올 것 바른미래당 장정숙 정의당 윤수하 민주당 정춘숙 많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물었을 텐데 저희들도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코오롱 그룹이 2005년에 인수한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회사 티슈진의 미국 회사 맞나? 티슈진이라는 회사의 아시아 지부 성격이어서 이름도 티슈진 아시아였으나 인수되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되었습니다 애칭으로 코오롱 티슈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애칭을 왜 만들어요? 회사가 아직 티슈진 본사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칭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하여튼 티슈진 본사에 그 뭐야 그게 좀 남아있다고 본사에서 본사에서 모르라고 막 티셔츠 등 뒤에 써주고 애칭 애칭이 뭐야 코오롱 생명과학의 공장은 인천 음성 충주에 있고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이자 공장을 담보로 코스닥의 기업 공개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이라는 사명이 걸맞지 않게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직 수익이 나지 않고 대신 의약품과 기능성 화학 물질 분야에서 수익을 내는 중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큰 히트를 쳤습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히트를 쳤죠 퇴행성 관절염의 유전자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개발했다고 했어요 제품명은 인보사 케이주 저작권은 원래 분사인 티슈진이 갖고 있지만 판권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했죠 금년 5월 28일 식약처는 인보사 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고요 이유는 허위자료 제출 그렇습니다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셨던 분들은 이 주제어는 알고 계실 겁니다 허위자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여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장 유래세포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장이요 성분 표시가 허위였던 겁니다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회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7월 4일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의 입장은 이름표만 바뀐 거지 임상 과정에 문제는 없다 세포주가 바뀐 것도 우리는 뒤늦게 알았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모든 투약 환자들을 관리하겠다 미국에서의 판매는 FDA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였습니다 이름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수준의 실수라는 이야기인가요? 효과는 있고 아니면 성분이 진짜로 바뀌었는데 바뀐 성분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그쪽이 가까워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걸 최초로 제조한 회사 그리고 한국의 코오롱 생명과학 거짓말을 돕기 위해서 너무 시컵한 그 다음 거짓말들을 너무 빨리빨리 계속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인보사 케이저를 투여받은 환자의 수는 3,707명 혹은 3,006명입니다 향후 15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받을 예정이고 모든 검진 비용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국정감사에 불려나와야죠 보건복지가 이날 불렀던 증인이 8명인데요 그중 5명이 인보사 관련자였습니다 사실 이번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랑 정의당 윤수하 의원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는데 아마도 이 인보사 이슈 하나에 집중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장정숙, 윤수하 두 의원에서부터 인보사 이슈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수준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장 안에 있어요 여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동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보탰죠 현재 인보사 투여 환자 중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몇 명?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0명이고요 이의경 식약처장의 항변에 의하면 2명입니다 후속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김승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검사 일정이 공지가 안 됐습니다 추적 조사를 할 거점병원도 코오롱 쪽에서는 25곳을 계획을 했는데 15개소만 지정됐고요 그 15개의 병원 중에서 협의가 완료된 병원은 하나뿐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우석 대표는 각 병원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병원들의 뺀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저기 가면 인보사 병원 어쩌고 이렇게 딱지 붙는 게 두려웠을 가능성도 높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들이 검사를 피한다 치죠 피해자들의 그러면 조건을 더 걸었어야죠 죽을 각오로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윤승화 의원실은 투여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도 공개를 하고 회사가 돌린 보도자료에 인용되어 있는 논문의 저자가 알고 보니까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이의 당사자라는 점도 폭로했습니다 장정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은 인보사 케이주가 처음에 어떻게 식약처 심사를 통과했는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관에는 협조한 놈 없냐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에 관여했던 회사가 있어요 비아플러스라는 생화학 경영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사 케이주의 경평을 비아플러스가 맡았더군요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인보사 경평은 1억 2천만 원짜리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1억 2천 좋네요 시원하네요 비아플러스의 비상장 주식 1600주가 이의경 처장과 그 배우자의 소유였다가 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도 장정숙 의원실이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의혹이죠 인중필 의원실은 비아플러스 임직원의 상당수가 이의경 처장이 교수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들이라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이의경 처장과 이민영 바이플러스 대표는 이를 모두 부인했고요 경평 연구와 허가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 이의경 당시 교수가 비록 그 당시에 최대 주주는 맡긴 했지만 연구 용역에 개입한 적은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매를 결정했어 먹어보고 맛있구만 이러고 허가 내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한 자료를 내놨고 그걸 봤으니까 허가를 내줬던 걸 거고 게다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걸 길게 말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결함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결함 기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의약품인데 유전자 특성 효포 특성이 바뀌었다 근데 이걸 몰랐다고 말하는 건 그냥 우리는 알고서 다른 보고서를 냈어요 라는 말이야 다른 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이 제약업계의 경영에 오랫동안 참여해본 사람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세계 어딜 가나 제약업계의 주식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가짜 약 하나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네 인류가 보는 손해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철학을 아직 못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사태가 터질 때 이해하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세계를 뒤흔든 이슈들을 다루고 있군요 올해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우리가 그렇게 골라온 것도 있지만요 작년보단 마음에 드는 게 소주에 스테비아 넣는 얘기 그런 얘기 같은 거는 아 그런 비슷한 얘기 박사님이 리트윗한 거 봤었는데 이한승 교수께서? 네 이한승 교수님이 트윗 올린 거 봤었는데 이슈 4 전자담배에 대한 고민 민주당 정춘숙 기동민 한국당 김명현 김순례 전자담배의 짧은 역사를 보면은 유행이 처음에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아이코스와 같은 권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지금은 다시 편의점에서 파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나온 주를 비롯한 가장 최근의 액상형 전자담배 빼고는 전부 다 거쳐왔습니다 용가리처럼 연기를 내뿜는 기계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러나 오랫동안 답답한 게 바로 이 전자담배가 그래서 피워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시원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용자들이 모두 의구심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THC. 마리아나 갈 연성분. 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했죠.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1위가 바로 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막 줄서왔습니다. 첫날에. 맞습니다. 그래서 줄랩스 코리아의 대표도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습니다. 줄랩스 코리아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는 전자담배에 대마초 성분인 THC를 섞어 피웠다고 주장하고 당사 제품에는 화학성분이 이 THC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거기까진 맞는 것 같은데 양자 모두 미국과 줄 모두 그 답을 못한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줄이 히트를 치니까 KTNG 등도 릴베이퍼 등의 유사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KTNG의 경우에는 안정성 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이후 정부의 방침에 성실하게 따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0일에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로 THC 때문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명현 의원은 그걸 왜 아직까지 안 했냐는 지적입니다. 김명현 의원실에 의하면 2015년에 연구 영역으로 당시 판매되고 있던 액상 교체형 전자담배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아연, 벤젠, 알코올 등이 발견이 돼서 유해성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가. 그런데 그 이후 후속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도 분석 장치는 독일에서 들여왔지만 아직 검사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검사법을 디자인할 이론학자 줬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알아오라고 미국에 사람도 보냈어요. 미국 가서 알아오라고. 그런데 그걸 못 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나 보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최근에 나온 일회용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해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처음이랑 똑같습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사실은 그거죠. 전자담배 기업들이 주는 정치자금보다 미국에서 담배 기업이 주는 정치자금보다 아직 더 크다. 네. 전자담배 내부를 들여다봐도 잘 모르는 우리는 일단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한 기동민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최근 나오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법의 허점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의문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담배 사업법은 연초에 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 담배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감각과 플랫폼이 정치와 직결되는 문제죠. 맞습니다. 아니 나는 뭐 내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저기 있는 막 빅그린 포장제 저 친환경 포장제 있잖아요. 저걸 잘 말려서 잘 말아서 필 수 있어. 담배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금연보조제가 담배처럼 생긴 금연보조제가 담배가 아닌 이유도 그겁니다. 담배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법이 정해질 때를 생각해보면요. 피우는 행위 같은 것을 가지고 담배를 정의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19세기 20세기에 널리 보급되어 있던 씹는 담배가 그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니코틴이라든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코틴 없는 담배도 많아요. 요즘은. 네. 루트비어 같은. 기업은 똑똑합니다. 최근에 나온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합니다. 네. 그래서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닙니다. 고구마 줄기볶음? 어... 그건 고구마가 아니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개별 소비세나 건강증진 부담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싸요. 이 세액은 기재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거라서 기재비 국감에서 기재부는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전제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 소비재가 있어요. 모든 건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의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이런 이런 이유로 세금을 더 내.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세금을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몸에 안 좋은지와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쓰죠. 네. 혹은 정말 몸에 안 좋은데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세수 때문에. 그러면 캠페인 하는 데라도 쓰든가. 그래서 저는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문제는 논의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더 딥한 것들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위약효과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금연이나 절연을 목적으로 혹은 뭐 그냥 취향 때문에 많이 피우시잖아요. 기분이 달라지셨어요. 요 몇 달 사이에. 네. 이 뉴스들을 보고요. 그런데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허경영도 손잡으면 병 낫는다고 하고 실제로 병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접근이 어려워요. 그때는 세수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수를 많이 갖다 바치는 새 남자였습니다. 그럼요. 의사의 길을 합시다. 의사의 길을 합시다. 이슈 5 의사면허 재교부 민주당 남인순 맹성규 기동민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입니다. 의사면허 취소 현황과 재교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241명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취소될 만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사유를 살펴보면은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나봐요. 예를 들면 저. 의료행위 하셨어요? 한테 고용돼서 어떤 의사가 의료행위를 막 해. 네. 막 그 성가비형 코를 막 고쳐. 그리고 저 막 카드를 긁었는데 XSFM으로 긁혔어. 네. 농협 제공자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김현철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서 봤었죠. 네. 기억하신다면요. 네. 의사의 전문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석에 따라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그냥 진료했다고 해버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의사 면허증을 빌려주죠? 또한 남인순 의원실에서는 재교부 신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자에? 네. 총 76명의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을 했고 이 중 74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응? 승인률 97.4%입니다. 떨렁 2명 빼고 76명 다 구제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남인순 의원실은 의사 면허 취소는 일부 형법과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치상, 과실치사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면허 취소는 의료법령 관련 법률에 영시가 돼 있으니까요. 이게 의료법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는 의술을 베푸는 일과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가급적 벽을 쳐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이다. 그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정신의학과 방송하기를 참 잘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도덕적으로 핀트가 나가버리면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네. 도덕적으로 핀트가 나가버리면 환자들의 진료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이 끼쳐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 의사가 도덕적으로 망가진 것과 그리고 의료 행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월 강서구에서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여성의 차트를 다른 환자와 혼동해서 수면제를 투여하고 낙태 수술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냥 영양제를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혈이 있어서 병원에 문의를 했는데 병원은 담당이가 퇴근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냥 집에 갔다가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서 하혈에 대해 문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낙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어요.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피해자가 잠들어서 낙태 수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태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피 시술자가 몰랐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시술이 됐는데? 네. 이게 낙태죄가 의사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낙태를 하는, 낙태를 결정한 임산부를 처벌하라는 법정신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럴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의사면허 취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법 합리적입니다. 의사의 실수는 중대할 수 있지만 의술을 베푸는 입장에 있어서는 결국 실수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죠. 의술은 과학이고 과학의 성공은 실패위에 쌓여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사람을 꼭 죽이고 싶은데 암호한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의료법이 의사가 일을 못하도록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지당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 경우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을 했습니다. 부동의 낙태죄가 성립이 안 돼서요. 그게 이상하죠, 지금? 네. 그래서 의사면허 취소가 안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올 8월 7일입니다. 언론 보도는 지난달에 나왔고요. 해당 의사는 그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릉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소심한 모범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자고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단 의협하고 싸워야 되고요. 의협하고는 평생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평생. 어떠냐면 어떤 집단이 아주 큰 집단은 뭐가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이 있어요. 노사정의에 자꾸 안 들어가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꾸 말하면서. 감정에 쌓인 골이 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야당에서 연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한국노총한테만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민주연망 쪽에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주고받아요. 연명원들, 여성적인 연명원들한테는 숨길 수도 있죠. 우리가 주고받은 게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주고받습니다. 대화의 창구가 어느 정도라도 열려있고 이득을 어느 정도라도 볼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담을 완전 높게 쌓지는 않아요. 정치적으로 담을 완전 높게 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그냥 지금 정부 여당이 뭘 해도 싫어. 뭘 해도 안티가 돼서 뭘 해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홍보하고 다닐 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 의협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즉 강을 건너버리면 관계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도 협조를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조하면 저 여당이 잘 될 테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척을 진 집단이 정부 여당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한테 도움될 것도 안 해줘 버립니다. 의협한테는 나빠요. 의사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협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구성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의협은 다시 번역해서 내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정당이 집권하나는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하지 못할 겁니다. 처리하려고 했다가 몇 년 전처럼 몇 년 안 됐죠. 의사 총파업도 몇 번 볼 겁니다.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갈등의 골은 이제 유구한 역사를 지녀버린 매우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보험 숙가 체계에 있고요. 우리 볼링포 콜럼바인 감독님 누구시죠? 베이. 아니야. 마이클. 마이클 베이는 트랜스포터. 그렇죠. 그 이름이 붙였는데. 아니죠. 트랜스포머고 트랜스포터는 제이슨 스테더. 제이슨 스테덤이고. 마이클 무어요. 무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시코 영화 내놓을 때. 아. 네. 영국에 로켓 갔잖아요. 네. 가서 영국에 의료보장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영국 의사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의료보험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영국도 잘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느꼈죠. 의료보장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만들려면 의사의 수익과 노동 환경을 반드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쟁취해놔야 되는구나. 한국은 첫 단추에서 그걸 실수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계속 고통으로 전가될 겁니다. 더 심해지고. 의사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지우는 문제는 아주아주 난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여기까지가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들이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슈였고요.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취업 연계 장려금에 매일 채용 공제를 겹쳐 내가 낸 돈의 3배로 목돈 마련 특성화고와 마이스토고 학생들은 삶을 먼저 준비합니다. 지금의 삶을 배웁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토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특성화고 원서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디모티베이셔널한 장면들을 보시겠습니다. 김순예 의원 좋아요. 장면 하나 김순예와 에이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김순예 의원은 에이지 얘기로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차별하는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국회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들키면 안 되고 에이지 감염 실태를 걱정하는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인권도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 다른 모든 국민들과 동일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김순예 의원이 하는 말은. 김순예 의원실은 국내 에이지 감염자 현황부터 먼저 파봤습니다. 매년 이 얘기. 내국인 감염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피크를 좀 치고 감수 추세를 섰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 감염자는 글쎄 세상이나 334%나 증가했답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김순예 의원이 334% 늘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이슈를 그냥 접어버리려고 했죠. 웃기거나 짜증나는 부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지하구나. 이거 진지하게 전개하고 있네. 아니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이슈에서 다뤄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접어야겠다 하고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다음 문장이 실제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그 순간 통기의 함정에 빠졌으면 알았습니다. 제가요. 네. 김순예 의원은 뛰어들어간 것 같아 보여요. 2010년 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64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217명이었습니다. 글쎄 글쎄 10년 동안. 이건 그냥 입국자가 늘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3배밖에 안 늘었을까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늘었으니까요. 이거 비율로 보면 더 적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착해져 보려고 또 애를 썼어요. 김순예 의원의 의도를 선의로 해석을 해보자. 지적은 해야 되니까요.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고 외국인 감염자를 체류기간 동안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의도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야죠. 제가 왜 말은 그렇게 해야죠라고 표현했냐면 이 과정에서 쓴 어떤 단어가 너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이 국가인권인은 비자 발급 대상 외국인이나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행하던 건강검진에서 에이즈검사 조항을 빼라고 요청을 했고요. 2017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예 의원은 이를 두고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전에 차단. 지리 중간에는 물론 인권차별은 없어져야 하지만 이라는 문구를 쓰긴 했는데요. 감염자 차단이라뇨. 물론 땡땡이지만 이라는 말은 물론 땡땡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냥 그 문구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엄마 내가 용돈이 모자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이런 형태의 문구를 자주 써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요즘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써서 알아요. 내가 지금 성가비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성가비를 비난하고자. 그 부분이 없어도 된다니까. 비난하는 거 알거든. 비율이 줄어든 것 같다는 제 추측도 뒤로 하고. 우리가 대다수의 여기에 감염돼서 고생을 해보신 분들. 지금 치료가 됐더라도. 지금 완벽한 관리를 받고 계시더라도. 그랬던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관심이 있을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태를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80년대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무서운 병이 아니다. 전염도 잘 안 돼요. 전염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용과 발병 단계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제 치료는커녕 예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인류가 정복한 병이에요. 인권위가 국가인권위가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왜 이 검사를 그만두라고 했냐면. 대단한 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고 전염병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난치병입니다. 인류가 정복한 병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대륙의 사정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긴 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폐렴이랑 결핵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저거랑 똑같아요. 이 부자 나라가. 선진국에서. 결핵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네. 결핵에 걸린 좌빨들을 차단해라. 이 폐병쟁이들아. 이게 이왕 똑같아요. 이거 스기탐 의원과 관련된 지난주에 방송을 다시 들어보세요. 김순예 의원의 할 말하고 뭐가 다르지. 이거 왜 골랐어요.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지도 않아. 다음은. 아니. 334%이잖아. 내가. 거기서 접었어야 됐어. 제가 들었던 퍼센테이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추가근무수당 100% 늘었다고. 100원에서 200원으로? 몇 번 들었는지.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4번이었어. 그 얘기. 미안해요. 경험이 1천에서. 다음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은 박릉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인력이 모자르다면서 의대 정원을 증언해와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와 이런 과감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오재세 의원 안 좋아요.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답도 못하게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 있죠.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말 자르면서 계속 말 이어가는 거. 그렇게 질의 시간 다 쓰고 끝난 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의료인 부족에 대한 오재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너무 적어. 큰일 났어. 우리나라 의료 싫대. 적긴 적지. 네. 그리고 질의의 마지막에도 적어도 150명은 되어야 될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49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재세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청원입니다. 국회의원 말 번역기. 마지막 말만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충북 때의 정원을 늘려달라든지. 논리가 이랬어요. 한국은 의료인력이 모자란데요. OECD 평균보다 의료시설은 과잉인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과잉 진료를 하고 간병 때문에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해야 되는 특수한 나라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 명 늘려서 매년 5천 명 배출하자. 그러면 전공이 부족분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충북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 나라 전체적으로 늘려서. 이게 왜 한심하냐. 2천 명을 더 늘려서. 이게 왜 한심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의 나라에서는 의사 한 명을 키우고 늘리는데 국가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선진국이 갈 길이고요. 선진국은 세수가 더 쌓이면 의료에 돈을 더 부어야 돼. 더 더 더 부어야 돼. 맞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료인이 늘어나다 말고 간병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납니다. 품질도 올라가고요. 왜? 예방이 의료니까. 선진국에서는. 맞아.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고 돈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아주 복잡해요. 그때는 2천 명이라는. 그때는 의대에 들어가는 건지 돈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의사만 얘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료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충북대 의과대 학생들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충북대를 일리기 위해서 전국이 2천 명을 생각하는 이 스케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약간 타이밍 싸움이었어요. 이후에 오재세 의원의 질의 이후에 윤소아 의원이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윤소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하다 목포로 갈까요? 자,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윤소아 의원이 준비했던 논리가 의료 격차 문제 좋아요. 심각합니다. 의료 격차를 지적을 하면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결론은 전남에 현재 의대가 없으니까 목포대학의 의대 신설 연구 용약 결과가 나오면 챙겨달라는 결과였어요. 아, 전남대로 가면 그건 광주 거니까. 전남으로 와야 되는데 목포에 맞춤 대학이 있습니다. 목포에 대학이 없겠냐?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논리가 딱 짜가지고 왔는데 앞에 오재세 의원이 먼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같은 노래를 반복하게 되었다. OECD까지 끌고 와서 그리고 부러웠겠죠. 청원이면 충주 근처, 청주 근처니까 그냥 충북해달라고 말하면 돼. 그런데 목포에서는 전남에 해주세요. 그럼 광주에 해줄까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단계에서 눈치를 챘어요. 아까 봤던 논리. 전 진짜 이해해요. 진짜로. 물론 뭐 윤소아 의원이야, 오재세 의원에 비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훨씬 스타였죠. 많이 떴죠. 그렇다 그래도 미디어가 목마르지 않은 국회의원이란 한국 땅에 없다 말입니다. 한국 땅에 없어요. 조선팔도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걸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줄 날이 없다고요. 마음 편하게. 국감밖에 없어요. 국감 때 자기 동네 이름 한 번은 불러야 돼요. 한 번은 불러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역신문에 놔야죠. 네. 국감 했는데. 그 마음인 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청주자 여러분. 패시브 스킬로 보셔야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그는 해야 돼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점프키 처음에 맵이 열렸어요. 내가 서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점프죠. 의미 없는 동작. 그거 하게 두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던전 들어갈 때 하는 점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싫어하지 마시고 그냥 점프 누르고 있네. 점프 누르고 있네. 그러고서 다음 장을 보세요. 보지 마세요. 작년 국정검사 국방위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황영철 의원 있잖아요. 강원도에 다섯 곳. 다섯 곳. 아무튼 한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구. 네버랜드 같은. 네버랜드. 광야란 평야. 뭔가 이렇게 막. 야 인마 강원도에 평야가 어디 있어. 그런 느낌이라고요. 너무 넓어서. 황영철 국 같은 느낌의. 아닙니다. 거기 위수지역 문제가 국방위에서 문제가 됐을 때. 위수지역 대표 정치인이죠.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됐을 때. 황영철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별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지역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감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안 막아낼 거예요. 못 막아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황영철 의원이 국감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박을 못 했지만. 어쨌든 지역신문에는 또 반대하는 평연의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역신문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라 하겠다는 얘기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냥 신경 끄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들을 선정하면서. 이런 기가 새하는 케이스들 말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 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의 올타임 레전드죠? 뭘 또 올타임 자꾸 그래. 20대만 봐놓고서. 한 명씩도 있어. 그러니까 20대니까 올타임. 이번 회기에는 아주 좋았다. 100%. 지난 회기에도 좋았다. 정춘숙 의원이 보좌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일단 여성가족 위해서는 존재감이 너무 큰 사람이고. 실제로 그만큼의 성적을 내고. 두 군데 위원회에서 다 잘해요?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국민연금 의료권 의탁권. 말씀드렸던 인보사 허가 과정. 복지 AI 시스템 등등. 모든 굵직한 이슈에서 다 중심축효과를 했습니다. 복지 AI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 복지 AI 시스템이 뭐냐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AI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료보험비를 연체하거나 기타 어떤 세금 같은 걸 연체하면 AI가 그걸 캐치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복지가 필요하지 않나를 점검하는. 그런 다음에 직원한테 알려주는 공무원한테. 언젠가는 개발되어야 되겠네요. 개발됐어요. 열심히 돌려야겠네요. AI는 많이 돌려야 되거든. 그런데 정춘숙 의원은 현재의 이 AI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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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로 이걸 산출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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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버그 난다. 버그 뜬다. 못 잡는다. 혹은 부자를 잡는다.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렇군요. 좋죠. 좋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AI에 생길 수 있는 버그 리포트를 국회의원이 하는 세상이 됐군요. 효율적이네요. 그 외에는 어린이집 급식비라든가 연구비로 포켓몬 인형을 산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의 문제를 질의하는 등에 질의를 받는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료와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포켓몬 인형을 사는 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하나의 인형을 샀는데 세 가지를 사야 돼요. 맞아요. 옷도 달라요. 진화했을 때 건 더 비싸고. 다른 건 몰라도 포켓몬은 안 돼. 그렇습니다. 라이언 정도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 거 사라. 그 다음은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네. 보통 장관 갔다 오면 그 다음은 안식기인데 일 좀 했네요. 시설 장애인 자립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에서 폐업병원의 진료기록부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등 꼼꼼했습니다. 이게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요. 저도 뒤져보니까. 이 지적이 안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적이 나오기 전까지 지적이 안 나왔다니. 사태가 터졌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을 구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뭘 해줄지 이런 생각도 없이 지금 아주 급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가서 자비를 내고 받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그려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춘은 기록부 관리죠. 데이터죠. 이 장애인 자립 데이터, 폐업병원 진료기록 이런 것 외에도 국민연금 고액추납자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실력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하드한 업무에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됐네요. 보좌관 여러분. 끝으로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남인순 의원입니다. 임보사, 인공유방 사태에 대한 현안 분석과 각 부처의 인력 문제 그리고 의사면허 문제 등 적재적소에서 넓은 시각으로 정확한 지적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는 좀 덜 띄었는데. 네. 서울의 하늘에 별처럼 많은 그보다 훨씬 적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서울의 민주당 다선 의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은 존재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좋게 봐요. 일하느라 무대에 나설 시간 없나 보지 뭐. 저는 남인순 의원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모든 보좌관 여러분들 참 대단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고가 안 끝났고요. 부정감사 이렇게 보다 보면 저 원실의 보좌관님은 저희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신 걸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방송이나 기사나 이분들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와 저분들은 어떻게 시작했지라는 감탄이 나오긴 나와요. 검색부터 했을 거예요. 뭐 재작년에 진선미 장관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진선미 장관 맞았나요? 그 사람이? 아니면 김현미 장관이었나요? 주민등록번호 맞추기. 행안부 장관 주민등록번호 맞추기. 이재정 의원이었나요? 이재정 의원이었어요. 그랬나요? 주민등록번호 알아맞추기부터 구글링 했을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보좌관 하시면 안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신. 보좌관이시면 뭐 잘 됐고요. 쌤통이고요. 나쁜 사람아. 저희도 보좌관 출신 패널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 조성정 소장님이요. 아 그렇구나. 오래 안 했잖아. 빨리 벗어났잖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덕질 간사님이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국토교통위부터 다시 스타트 끊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요. 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성실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했었잖아요. 보도가 진짜 없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아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성실하지 못한 환경의 국회의원들도 많았어요. 지하구 관리도 해야 되고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사람들은 더 잘하고 묻혀있던 사람들은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사가 그냥 국감에 대해서 그 기사만 써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국감으로 번진 국정감사. 그런데 그렇게 안 번진 위원회도 많은데. 저는 이게 되게 노년동 같은. 똑같이 비싸요? 똥멍청이들이 가는 클럽만 가요. 야 니가 가는 클럽이 제일 좋은 클럽이야. 자신감을 가져요 이 똥멍청이들아. 똥멍청이들아. 보도 좀 해라. 국정감사기록실 2019년 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국토교통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두 번입니다. 비상시국대책위원회였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